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 맵의 프리저브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를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 맵키에 설정할 때 데이터 타입을 넘버에서 스트링으로 변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프리저브 타입 속성 갑질 툴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서의 예제 파일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 두 개가 데이터 맵에 설정됩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넘버 타입의 데이터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데이터 맵의 각 키에 설정된 데이터의 타입이 반환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두 데이터 모두 넘버 타입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데이터 맵 1의 첫 번째 키인 키 1의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입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넘버 타입 데이터를 데이터 맵에 설정하면 데이터 맵 키의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에도 데이터 타입이 넘버로 설정됩니다. 이때 데이터 맵의 프리저브 타입 속성을 툴로로 설정하십시오. 이 경우 넘버 타입의 데이터는 데이터 맵 키의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스트링 타입 데이터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